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 오, 됐다 알만 써도 된다 Let's go, 보자 Let's go, g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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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오, 됐다 Go, go, go 완전 쟤 오 오, 되게 비슷하네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빨라요 깜짝이야 한번 볼래 음 진짜 재밌는데? 빨라?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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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이렇게 하자 하자,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R.I.P.E입니다!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채로 만나는 것 같은데 뭔가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? 머리에 까서 속이 시원하게 속이 시원해? 네, 근데 살짝 머리에 혀액순환이 되게 잘 됩니다 진짜 머리에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... 딱 공개한 건 희승이 형도 있고 오늘 처음 아니에요, 영상은 어젯데이 형은 공개했는데 그게 성우리도 좋아, 뒤에 그 픽토크라고 나한테 검은색으로 한 거야 그래도 뭐,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진짜 공개했습니다 드디어 공개를 너무 고생했지 제공 저희가 뭘 하려고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스케치복이 있는데요 저희가 드디어 싸인을 만들어봤어요 와우! 와우! 싸인을 들어왔어, 길래 싸인을 만들어봤는데 어려웠어 진짜, 진짜, 상당의 부분 진짜 어려웠어 저희가 다 만들어봤어요 진짜 우미를 많이 안개는 그래가지고 한 명씩 좀 해보고 그러니까, 의미나 이런 거 다 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는 알지 않죠? 서로 다 알죠 서로 알죠 의미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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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는 모르죠 의미는 모르죠 아, 니, 그냥 한 명씩 한 명 아 어 잠깐만, 연습이 덜 됐는데 근데 이거... 다 연습이 좀 덜 됐어 제가 굿 어떻게 보셨어요? 어, 지금 한 번 한 번 진짜 엔진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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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노밍웅 아 네, 감사합니다 하나 껴있는 아랭 이차 어ை. 이 Sense 어떻게 보셨죠? 강에야 강예. 강예일 episode. 본짜가 아닌 것 같아요. 아 못 표결해 보느라 라고 해요. 해야지. 아 여기다가 투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? 트로워다 하고 왔어요. 이게 뭐야 이게 뭐야. 그렇죠 좀 원래계시에 알 수 있잖아요 으 으 으 4 눈으로 싸씩 네네 해 좀 누구납니다 요추 에요 2 제 조아 2주 2 쏙 받아봐 하나 잠시 안 하셉으로 그 20 좀 아름다운 근데 이게 부를 생각해 이런 창이 или 네 3차적으로 설명하면은 소세지 예 으 네 그냥 이게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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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이름을 갖다 피리시 적응하다가 J, A, Y 이렇게 써가지고 J형은 딱 봤을 때 J형이 있었을 때 이렇게 뜨고 나중에 불어서 H를 쓰면 H? H? 갑자기 H? H 이거는 H 무슨 말이야? 말할 수 없는 말이야 어쨌든 H? 제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담은 건데 H? 호라이즌이라고 지평선을 담은 건데 그래서 중간에 선을 거웠어 기평선이 중간에 선을 거웠어 지평선이 왜 이렇게 기분 지평선이라고 호라이즌이라고 호라이즌이라고 그래서 저 머나몬 국수를 바라봐 근데 호라이즌는 누가 실제로 없는데 향 끝이 없는데 근데 끝이 없는데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네 눈으로만 볼 수 있네 눈으로만 볼 수 있네 원모습 호라이즌이 멋있는 거 되게 좋은 의미네 멋있다 이런 의미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그때 안 알려줬거든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안 알려줬어요 지금 공개 멤버들도 몰랐는데 심지어 설명을 기려할 게 없었는데 어쨌든 멤버들도 몰랐다던데 어쨌든 멤버들도 몰랐다던데 근데 저 잘 쪄죠 저는 너무 제이크랑 짜있는 거 이뻐요 맞아 이쁘다 제이크랑 별 있지 않나 왕궁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해봐야돼 아 아 아 오 오 뭐야 손가락 같아요 하트이 하트이 오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잘 만들었어 맞아 수 저거 써져 아 2점 가위라이프 멋있 예쁘다 진짜 잘 만들었어 자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제 라스네임 그 성 성이 심이거든요 심 맞아 심 제이크 아 그래서 S I M E S 심 심 심 그리고 별이 있는데 뭔가 그냥 스타 스타 스타를 꿈꾸는 아 오 이게 약간 하트처럼 세지게 그래서 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몇 번 그 그 다른 이번엔 브레인스 해봤는데 이걸 하트로도 만들어 봤는데 뭔가 제 이름이 약간 잘 안보여서 그냥 이렇게 S I M 하고 음 좀 하트하다보이긴 해 이거지 뭐 그냥 그 심플한 거 진짜 잘 만들었어 심플한 거 잘 만들었어 심플해서 심플한 거 다 잘 만들었어 음 전 개인적으로 성은이 형께서 알아봐 성은이 형께서 나이크 제일 멋있는데 나는 일단은 이렇게 나는 시작했어 한번도 멋있게 나도 연습을 이렇게 누가 봐도 성은이 형사 누가 봐도 성은이 형사 오 많이 늘어내려 많이 늘어내려 많이 늘어내려 이렇게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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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다 오 성은이 형 각절 있어 제 쌓인 성은이 형 각절 있어 공제 저는 고급적 뭔가 그냥 다 별다른 해서 제 성은에서 성에 이제 S 와 혼의 H 싸워서 약간 S를 살짝 필기체 느낌으로 그리고 그 그리고 이제 H를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 좀 흘리는 이것도 이제 훈을 끊어보기는 해줘 H, O, N H, O, N H, O, N 아 이거 니은이구나 잘했다 잘 끊어내 O 시작 O, S은 아니에요 O, O, N O, N 지금 L, L 니은이 형 연달하게 아 그 나와서 볼 수 있어요 별다른 의미가 없나요? 별다른 의미가 없나요? 딱 근데 이런게 좀 좋은 것 같아 싸이 딱 이름이 다른 의미가 있는데 딱 이름 쓰고 조금 다리 있는 혹시 이름 그냥 깔끔한게 좋네 써내는 것도 귀여워 약간 제 싸이는 조금 많은 그리스도 있는데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런게 1부에 근데 생각보다 잘하는데 선 100조같은 100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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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조? 100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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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 shades 안드 metropolitan 100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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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0조? 100조? 100조? 다 옮겨져 있고 그리고 뭔가 유은스키가 되게 막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그렇게 생겼었잖아요 뭔가 그런 것도 뭔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또 뭔가 얼굴도 하얗고 뭔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그걸 좀 담은 거 같아요 사실 제가 뭔가 여기에 S-U-N으로 뭔가 선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게 뭔가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선 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W로 했으면 원래는 N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선 우아야? 네 원래는 S-U-N으로 봤는데 제가 N으로 했어가지고 N이거든요? 아 원래는 W로 봤어요 W 상관없어요? 그래서 싸인은 W하고 원래 저 이름 할 때는 N으로 원래는 S-U-N-O잖아요? 원래는 우아할 때 원래 O로 쓰는 거 좀 이상하니까 이제 선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좀 영어인은 가끔씩 W죠 네 S-U-N은 O 네 원래? 아 근데 여기서는 S-U-N은 W S-U-N이 약간 이수우 작품인 거 같아요 아 진짜요? 귀여운 애 귀여운 애 사실 이 싸인은 뭔가 계속 갖고 가야 되니까 뭔가 너무 막 귀엽게 만들지 말고 생각했었는데 귀엽네 딱 적당하면 3가지 된 거 같지 않아요? 약간 딱 적당하게 어 네 넘어서는 안 돼 가면 넘지 않았어요 선우 것도 되게 심플해요 맞아요 생각보다 심플하긴 해요 네 맞아요 단단히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니키도 기대돼 진짜 제가 잘 못 쓰면은 아까 어깨 좀 써놓고 이상한다고 아 오케이 니키도 싸인을 진짜 우리가 이제 니키도 싸인이 제일 뭔가 나 팔에 잘 만들었어 야 잘한다 네 오오오 이거 사인복이 니키도 멋있어 멋있어 이거 특이한 2 2 2 2 2 그리고 니키가 그 왼 선제 응 저희 팀에서 애가 니키만 유일하게 선제 와 네 이런 사인인데요 저희가 어 의미가 많이 있고 일단은 니키라고 적었고 이 에잇이라고 적었는데 의미가 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아 무한 아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오 어 그거 약간 의미로 좋고 이거 뭔가 저 안보인게 어 사실 이렇게 좋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이건데 의미가 제가 되게 마이클 잭슨 리스펙트하고 잘 보지 그리고 마이클 잭슨에 사인이 안에 있는 마크 같은 뭐 리스펙트하는 니키의 롤모델이 왔습니다 네 네 되게 의미가 되게 많다 그래서 멋있어 나도 그런 것도 사용해봤는데 꼭 내가 인터넷에 찾는 사람들은 다 사인이 공개가 안 돼 있잖아 응 그래가지고 못했어 나 침피 중인 사람들만 내가 좋아했는지 사인이 공개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그래서 못했어 나도 너무 하고 싶고 그러니까 브랜드 의미 있어 롤모 롤모가 안 돼? 오케이 아 저 정원인 것도 되게 귀여워 저 크게 의미가 많이 있어도 좀 귀여워 어 귀여워 정원인 게 제일 귀여워 정원인 게 제일 귀여워 약간 제일 동물이 같아 다들 살게 그러는 거야 저 저 투 오 정원이 진짜 정원인 정원인 뭐야 저거 길게 가자 길게 가자 엄청 길게 길어 일단 싫어 여기 JW 보이시나요 음 여기 이게 일단 정원 음 소상 따서 한 거고 이거는 뭔가 약간 음 음 뭔가 고양이 많이 닮았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냥 귀엽게 그냥 이것만 JW만 쓰면은 뭔가 밋밋할 거 같아 하고 그 전에도 그런 후보들이 많이 있어 그것보다는 이게 더 최종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귀여워요 진짜 나 저런 거 같은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저 동그라미에 그냥 그러시는 거잖아 저거 진짜 그냥 얼굴만 이렇게 나은 거야 아니요 몸이 이렇게 꼬은 거야 저거 보면 고생하는 거 같기도 몸이 꼬아지고 처음에 다 이거였어요 원래 몸을 이렇게 꼬아는데 그 뭐냐 귀가 귀가 하나가 허리에 달려있어 것 같았잖아 잠깐 근데 비슷한가요? 난 뱀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 그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처음이야 난 도롱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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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손물이 약간 이런 뭐 여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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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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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표현한 건가 그런 심지어 이것보다는 뭔가 발란스 잡퇴 귀여워 이러한 대장에 감자 네 이게 더 대장 맞아서 귀여웠습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귀여워 태승이 형 싸인 태승이 형 싸인도 멋있어 맞아요 오늘의 잘 너무 다 잘 준비해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지냐 침묵일 시간 네 네 좋습니다 뭐야 멋있다 딱 쓰는 폼이 멋있네요 쓰는 폼이 멋있네요 일단 근데 소리가 좀 많이 되네요 멋있잖아 이렇게 정신 열어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초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맞아 이거였어요 이것도 나머지 이 버전으로 이제 싸인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게 약간 사슴을 그린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안 닮았어요 자슴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던 거를 먹겠습니다 근데 다들 뭔가 공부를 많이 해두고 있군요 되게 아 뭔가 딱 뭐야 이쁜인가 왜냐면 약간 자기 캐릭터에 맞는 그런 표현을 약간 표현하는 그게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진짜 잘 치웠습니다 아무튼 그러죠 다들 진짜 다 자기에 맞게 잘 준비한 거 같아 뜻이 있는지 몰라는데 다 그래도 꽤 엄청 많이 있는 근데 다들 약간 그거 있었잖아 이거 만내기 전에 만내기 전에 진짜 수정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저희도 저희도 한 명씩 그런 거 없나 한 번 다시 저거 있었는데 근데 일단 저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맨 처음에는 그냥 여기저기 뭐 다른 거 여러 세원도 다 하다가 너무 먼 산까지 가버렸잖아요 저게가 너무 먼 산까지 갔는데 근데 결국에 픽스된 건 내 자신이 픽스된 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100달 이제 처음에 했던 걸 다시 돌아와가지고 진짜 좀 결국엔 맨 처음에 했던 거에다가 이게 사실상 제가 진짜 싸인이거든요 제 여권이라든지 카드 같은 데 쓰는 싸인이랑 똑같은데 그 싸인에다가 그 지평선한 듯한 그것만 추가해가지고 다리를 먹은 거라서 그래서 저랑 저희랑 똑같이 이게 제 평소 싸인 그 야열없이 원래 있었던 거 근데 사인에 쓸 리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이거였는데 별까지 추가됐어 그럼 이게 약간 꼭지가 살짝 별에 탁 한 부분 같은데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그냥 저랑 아기였어 순수부터 잘 맞았어 네 그게 맞으신지 기완대가 딱히 없어요 여러 개 소고 만들었고 제일 괜찮은 거 근데 저랑 성은이 형 싸인은 그게 좀 비슷하다 이게 앞에가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도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뭐 이 이 이렇게 하는게 공통돼가지고 조금 바꿔서 제가 살짝 사선 위로 집을 치고 저는 살짝 중간 각도까지 맞아요 해가지고 서로 그게 생각보다 그 이니셜과 그 캐릭터를 같이 넣는게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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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잡아도 많이 했어요 니키는 보고 있었어 그냥 니키는 다 엄청 멋있어 근데 진짜 후보들이 다 멋있었어 이렇게 근데 니가 공통점은 마이크 잭슨 그거한테서 하고 싶었어 응 하고 싶어서 그걸로 멋있었어 되게 그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뭐 티 이니셜 진짜 맞아요 진짜 그린거 진짜 이게 우리 그린거 있었는데 아 맞아 대박이요 진짜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고 펜 잡고 하는건 다잖아요 진짜 그리고 제가 니키산이 좋은게 약간 롤모드에 뭔가 그거를 담았다는게 되게 좋은거 같아 응 아 이게 있는거 아 이게 좋았어 좋았어 그럼 갑자기 정지되는거죠?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뭐라고 할까 그러면 저희 일단 희승이형은 늘 쓰긴 한데 저희 일단 한번씩 그러면 저희 엔진 여러분들에게 그 애기에 싸인한게 시험하고 있다 한 번 이렇게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거 망하면 안돼 저 내가 망했는데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네 아 아 일단 어 어 툭을 먹는 스타일이야 그러지 않나 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다 수고추 하지 않냐 보통 상관없어요 나 어 아까 그거에 화낸거구나 자기 스타일로 아 아 이거 살짝 잘 안보인다 별이 약간 뾰족하게 됐어 나 왜 이렇게 핫태를 못 보여지 아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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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몇일이지? 오늘이 9월 10월 23일이다 23일 오늘 날짜를 써야돼? 날짜를 써야돼? 날짜를 써야돼? 날짜를 써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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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밥 잘 드세요 저번에 저희 그 방송하면서도 세 선배님들이 그 사이를 했잖아요 아 또 이런거 있어요 밥 밥 잘 드세요 밥 잘 먹으세요 밥 잘 먹으세요 이런거 아 잘 쉬세요 이런거 오늘 며칠이에요 23일 10월 10월 20일 네 이번엔 너무 쉬워요 네 맞았어 네 아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 먼저 싸인 못해 응 나 너무 너무 많이 네 며칠지 못하지 며칠지 못하지 며칠지 못하지 아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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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가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, 나 왜 말이야? 조금씩 다르다 아직까지는 연습이 살짝 와이가 좀 줄어졌다가 네, 금액 너무 커 아, 근데 그게 또 특별한 게 있잖아 매번 다를게 아니,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하면 근데 하다 보면 쉽게 제일 좋아 많이 하면은 예쁘다 그러면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저희 싸인이 어떤 건지만 들어서 저희는 이런 싸인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씩 들어서 저희는 이런 싸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우재훈이 이제 NGM분들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만나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특별 이벤트로 뭘 준비했죠? 진짜 하는 것처럼 카메라 진짜 막 싸인한 것처럼 진짜 싸인한 것처럼 카메라 앞에 가서 딱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으로 1인칭 시점 1대1로 약간 이게 그 와, 약간 축구 경기 보면 약간 세로몬이로 큰 압박하면 이렇게 렌즈에 나요 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는 실제 렌즈에 하는 건 너무 괜찮아요 입스틱으로 해가지고 맞아, 원래 맞아 막 한 명은 금액이 있었던 거 맞고 있어 너무 있긴 있어 이 농업이 하자고 말해 같은 나도 본 적 있어 아, 지금 인터뷰 같은 저런 거 한 것 같아 먼저 직접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제형과 담당할 때 제형 비교 제형이 파이팅, 파이팅 야, 처음이 생각보다 다 무섭다니까 이게? 근데 지금 다 해야될 근데 일단 잘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생각돼가 진짜 야 정말 정말 무섭다고 이게 처음이라 근데 근데 이러면 잠깐 긴장되긴 하겠다 오케이 형, 막 상황극도 해주세요 상황극도 상황극도 어떻게 가셨어요? 맞아, 어떻게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셨으면 너무 거기서 거기서 계속 상황처럼 한 게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제이형 딱 딱인 것처럼 오! 맞아요,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, 고맙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멋있어 제이, 잘생겼는데 제이, 공갈뿌이 제이 가만히, 가만히 제이, 턱 잡아 맞아요? 갑자기요? 이렇게 제이, 잘 나오는데 오 아니, 그, 그 아니, 이렇게 이렇게 잡아 턱을 잡으라고요? 아니, 이렇게, 이렇게 잘 나와 보니,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마이크, 이거 어떻게 와,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좀 그러면 일단 와, 이거 진짜 제가 한 번 수업 한 번 한 번 틀리면 어떡해, 이거 그러면 안 돼 여기쯤 있어야 된다 여기쯤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 팬분들 진짜로 해서 팬분 얼굴이 지게나요? 여기, 저거 크게, 크게 써볼 것 같은데 그게 그냥 크게 쓰고 크게 했어? 했어, 했어, 했어 우와, 여기 카메라 여기다 우와 우와 투 왜? 어쩔 줄 몰라 되게 이렇게 했으니까 되게 힘들어, 생각보다 저 이거 뭐야, 이거? 저, 내가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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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 투 원래 이렇게 했어 나 투 원래 이렇게 했어? 일본어 같은데 이거 뭔가, 모아야, 모 일본어, 저런 거 있지? 네, 모 아, 이거 되게 흔들려 표정, 표정, 표정 표정, 표정 표정, 표정 어쨌든 대충 귀여워 네 너무 찾기 쓴 거 아니에요? 아, 잘했다 감사합니다 오, 어쨌든, 그렇고요 이거 다음 사람? 제가 아까요 제이 제이 아니, 제이 아니, 제이 아니, 진짜 이쁘다 일단 여기다가 파는 건 처음이니까 여기 아크릴 파는 거 하니까 이거가 듣기 이상해 한 이 정도 크게 할게요, 저 네 내가 볼래 상황도 해야 돼요? 상황도 해야 돼요? 해야 돼, 해야 되는 건가? 그러면은 저,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? 아, 저희가 해 드릴게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? 저희, 저희 호주에서 호주에서 저희 호주에서 제이 코법 보려고 한국까지였어요 거기 안 보여 오케이 그리고 혹시 우리, 저녁 전혀 저희 전혀 우거지, 우거지 갈비탕 오, 저 잘 먹었어요 저는 우거지 갈비탕 써주세요 네? 우거지가 갈비탕 써주세요 네 우와, 싸인이 너무 예뻐요 이거를 제 이름은 그건 진짜 싸우세요 우거지 아, 이뻐요 그게 진짜 싸우다 행복하세요 많이 드세요, 해주세요 뭐? 우거지 갈비탕 많이 드세요 하고 행복하세요 이건 진짜 싸우세요 그리고 밥 잘 먹어요 밥도 역시 제이 스킨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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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잘 먹도 그럼 형은, 막, 그런 것도 쓰는구나 실제 아, 좋다 이 싸인이 나라는 그런 개이기 때문에 아, 여기 있다 우와, 우와 제이 형이 너무 무작켰었구나 왜? 왜? 그게 보여는 건데 렌즈에서 다 이게 어 렌즈 렌즈가 렌즈가 이만큼 밖에 안보니까 렌즈에 보이려고 하니 어 나는 나 지금 안 보였어요 다 보였어요 다 보였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좀 보이네 아 저 이거 진짜 뭔가 약간 축구소는 되겠는데 아 약간 긴장되는데 약간 상황극 해주냐고 상황극이요? 그럼 저희가 해야 할텐데 저희가 엔진 여러분 할텐데 네 성운군 와 성운 성운구 실물이 더 멋있네요 성운 씨 진짜 실물이 훨씬 핸바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떡해요 성운군? 은희라고 부릅니다 성운 씨 성운 씨 비율과 성운 씨 밥 먹었어요? 자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거였어 아직 시작하는 거였어 상황극이죠? 상황극 맨 처음에 이제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오케이 이거 되게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근데 이거를 스묵 초묵 짝을 빼면 돼 안 보여 맞아 이거 안 보여 제가 비주얼 비주얼 그리고 이제 제 사이너 하는 거 나이스 맞아 틀릴 거 같아 내가 너무 추측이 있었는데 성운이랑 경험해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운 씨 성운이 어떻게 해야 돼요?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운 씨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정이 거의 다 제이크 써주세요 제이크 표정이 왜 이렇게 제이크 써왔죠? 사랑합니다 다 썼어요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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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오래있다 아 나 너무 떨려 생각이 돌아 저기 이제 재밌는 이렇게 잡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쓰는 게 생각봐 좋아 생각봐 저는 저머니가 쓰러지고 나 저거 진짜 쓸 줄은 몰라서 아니 쓰러지고 해 보건대 우아도 무조ю 기다려야 해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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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서 해주세요 뭐야? 서문 씨 저 진짜 너무 팬인데 저 진짜 너무 팬인데 애교를 글씨로 써주실 수 있나요? 티오 애교? 글씨로 애교해주세요 글씨로 애교해주세요 서문 씨 저 앞에 가면 비주얼 관리를 못 하겠어 근데 진짜 해보면 진짜 해보면 안 돼요 어떡해 근데 막 계속 비주얼 신경 써요 뒤에서 저도 너무 집중해가는 데서 걱정돼 근데 글씨가 안 보여요 내 방법이 맞았던 거 같은데 없지? 네 어? 선생님 눈동자에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눈동자에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근데 아크릴판 진짜 잘 안 했어 네 기본상 이런 거 달라졌어 갑자기 이거 실제로 드리고 싶은데 아 보내줘 보통 아크릴판에 사인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저도 말을 해주세요 말 네 네네네네 아 이거 거꾸로 보이시구나 헐 그렇죠 아 그러네 아 아 그럼 내일 괜찮아요 마지막에 괜찮아 아 맞다 나도 선우 아 저 해줄게요 선우씨 오늘 뭐 먹었어요? 어 저 오늘 뭐 맛있는 뭐 먹었어요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럼 저도 맛저라고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맛있는 저녁 네 오 그걸 영어로 하면 된거야 Merg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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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죠? Good dinner Good dinner Good dinner 여기 여기 네 아 우리 이미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다들 여기서 하트 한번 체크하고 볼까요? 어 그러면 일단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이제 서둘부터 하면 앞에 앞에 있었는데 됐으니까 오케이 니키 이렇게 뭐 쓰겠지 나만 너무 큐티하잖아 뭐 나만 너무 큐티한데 선우의 준비 귀여웠어 귀여웠어 우와 효진이 야 조금 저도 어 그러면 이제 후지에서 팬이에요 네 니키 씨 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한테 추천해주세요 뭐 인사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네 귀여워 아 미치겠네 와 니키 와 떨리지 뭔가 떨려 뭔가 떨려 와 잠깐 아 이런 게 너무 불편해 왼손잡이는 진짜 어 진짜 왼손잡이는 천재 여기 진짜? 천재인 것 같아 여기 진짜 맞아 사실은 왼손잡이 응 아 그럼 왼손잡이를 해서 불편하겠다 아 너무 불편해 근데 진짜 진짜 근데 진짜 펜패틱 뭔가 그런 거 하던데 진짜 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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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서 보니깐 대박 네 네 네 네 됐습니다 이거 아까 반대로도 돌려봤구나 네 미키 한번 허그 이런 거 해주세요 허그 한번 한번 해주세요 허그 허그? 허그 어떻게 해요 허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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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좋아 진짜 우와 신기해 우와 좋다 여기 털 너무 싫어 언니 이렇게 하면 힘들겠다 그러니까 네 수만이 갑시다 처음에 죽였어 저도 아 너무 큐티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스누프 큐티야 이게 네 그 카메라 렌즈 샀으면 좋았어 응 맞아 크게 쓴 거 근데 이렇게 해보면 좀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어 정훈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조개를 그릴게요 보조개 어떻게 그린다고 보조개 어떻게 그리죠? 아니면 그 얼굴 따라서 그려야겠네 용훈이 형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처음은 어깨에 너무 잘해 와 너무 귀여워 거꾸로 썼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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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어 아 그럼 거꾸로 해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붙었네 여기다가 어떡해 어떡해 거꾸로 했어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그러면 어떡해 이거는 아닙니다 와 뭐 그거 어떻게 바레이션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아니 거꾸로 쓰면 양쪽으로 받아 어떻게 봐도 아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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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용훈이 형 잘생겼다 되겠다 안 써져요 됐습니다 와 두개다 와 두개다 와 두개다 쌍둥이 좋게 됐다 쌍둥이 오 두개다 오 오 엘로 사랑합니다 마지막 희승이 형 오 오 빛나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뭔가 마지막이니까 진짜 완전 팬틱 하는 것처럼 진짜 상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팬분들이 보이시잖아요 희승이 형이 이렇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멋있다 찾아가는 찾아가는 팬사인 와 희승이 형 멋있어요 멋있는데? 이거 진짜 힘들구나 진짜 힘들다 진짜 희승이 형 빨리 해봐요 진짜 못 탄자인가 이거 못 탄자인가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름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저녁 뭐 먹었어요? 저녁 뭐 먹었어요? 저녁 뭐 먹었어요? 저녁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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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밥 먹었어요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쓸게요 네 저 머리색 보라색으로 염색할 건데 그거 잘 어울리는 거 써주세요 저 머리색으로 염색할게요 저 머리색으로 염색하는 거 저 머리색으로 염색을 테니 브라질 좋아할까 아 맛있으면 와 와 멋있다 저 오늘 저녁 초밥 먹을 거니까 그거 써주세요 초밥 먹고 싶다 와 흥강같이 있는데 너무 뜻이 좋아요 우와 아 아 화교에서 다 이렇게 저희 모델 싸인 것만 좋고 결국 제 거는 아기자기한 규치한 싸인 것 같고 약간 가면 갈 수 있는 것 좋아진 것 그러니까 저는 무브지 같던데 진짜 나도 나중에 마지막 가고 싶다고 약간 깔끔하게 사랑합니다 제 거 보이시나요? 근데 우리가 안 보일 것 같아 안 보이네 이렇게 가리면 어때요? 잘 안 보이니까 스케치 부분에 입으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나? 이렇게 해서 역시 이렇게 거의 사이자는데 아 보인다 보고 완전 잘 보인다 우와 이거 우와 천재다 한 번씩 다시 보여 드릴까요? 이거 잘 안 보겠어요 네 아까 한 번씩 이제 또 나가서 네 빨리 좀 빨리 빨리 아 진짜 무브지 같던데 왜 이렇게 한 번씩 다 나옵시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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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고고 씨 고고 씨 거꾸로 해야 보이나? 거꾸로 해야 보이나? 거꾸로 해야 보이나? 네 была 칭찬인 레이가 아니라 싸인 인자인가요 기원하는 또 한번 저희는 나라의 댓글 타임 오해 4 으 앨범 사이 빨리 갖고 싶어요 다 좋아 뭐 야 이거 진짜 너무 진짜 귀여워 으 주문을 보내주세요 좀 좀 하나요 으 어색 왜 이렇게 항상 잘생겼나요 1 싸인 거 droplets 못 기억 같은 거예요 으 아 또한 것으로 놀자 법으로 해보는 건 아니지 뽑아야 잠깐만요 인지는 얼마나 5 5 5 이건 제 아예 뭐 나요 그 예 항상 나타났어요 예지 애가 했었어 항상 안파럼 호rail 하시나 그랬지 않게 제일 어서 서있어서 왜 서 아 속에서 그럼 여기 ned aspects 그거를 도움드로 해야 해서 다들 만든 방금 그냥 말로 몸도 아무렇겟나 표현할 수 없어져나 저는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겠네요. 그러면은 여기 스케치북에다가 딱 좋아하는 엔지인 여러분들 사는 만큼 그 싸인 크기 해주세요. 여기 딱 싸인 해주세요. 사람 만큼 크기 해주세요. 방금 엄청 작게 해주세요. 그럼 이 방 전체를 여기 너무 작아야겠네. 우와 진짜 진짜 까네. 저한테 바라봐야겠다. 댓글 보고 댓글 보고 여기에서 두개 맞고 두쪽에서 좋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댓글 하시고요. 댓글 댓글. 어쩐다 이렇게 안 나타나 정말 세지 한번 해줘서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 지금 잠시만요 이거 왜 쓰지 너무 긴장해야지 저 방금 봤어요 또 있었어 댓글이 상훈 오빠랑 결혼하는 방법 저희 모두 사목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좋아하는 영화는? 좋아하는 영화요? 상훈 오빠랑 저는 딱히 좋아하는 영화를 하는 식으로 주로 약간 로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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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맨틱 블록버스터 로맨틱 로맨틱 블록버스터요? 약간 좀 블록버스터가 뭐지? 약간 좀 액션스 약간 약간 뭔가 액션스위도? 트레일러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? 아 그때 다 미스테던 것 같아요 그냥 애들 여러분들은 저희가 진짜 이거 비슷하게 우리도 놀래서 반응이 비슷해서 저희도 제가 놀래서 이거 사실 잠깐 비어 있는데 저는 이제 녹음을 한해서 살짝 봤어 아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근데 그때야 좀 달랐어 절감으로 그때는 같이 스케치만 살짝 봤는데 그때도 막 너무 말할 때 어땠어 근데 그냥 너무 몰입했을 때 엄청 몰입하려고 했고 너한테 사실 말했는데 무서웠어 무서웠어 진짜 저희 무슨 영화 같았는데 동포 영화? 그런 느낌 이게 막 원래 저희도 약간 다른 플레이너들도 많이 보고 이걸 딱 봤을 때 진짜 뭔가 영화 트레일러 좀 달라 좀 달라 되게 화면도 약간 영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효과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어떤 애님분이 그 뭐냐 어저께 그 VLV 때 그 댓글 반응 중에서 애들을 애들을 아이돌 데뷔시키는 게 아니라 영화 배우 데뷔시키는 거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퀄리티가 너무 멋있어 네 너무 그만큼 우리가 많이 하는 그래서 한 개만 맞다 그거 성훈이 형 뜬 거 봤어요 어떤 거? 기사 패션 아 맞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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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 남친 가을에 이렇게 뭐 어차피 서우리 형 잘했어 서우리 형 서우리의 스타일 근데 이제 살짝 이제 어 위주도 이제 외신에 완성인 것 딱 국민 남친 어 국민 감당하실 수 있어 내가 감당했지 내가 감당했지 난 감당할 필요가 없어 아 그럼 제 형도 뭔 차례가 난 남친게 아니고 거리가 걸리지 근데 우리 약간 셋 다 너무 우리 다 너무 스타일이 다른 거 같아 그래서 잘 여러 가지 매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살짝 음악전을 치면 락, 힙합, 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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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아, 해외에서도 많이 써 네 아니 제가 뭐 아이린트 때부터 희생이 형은 진짜 공식 선사라고 너가 그렇게 얘기했어? 네 제가 그래요 나 진짜로? 네 근데 또 좀 어디서 선관을 하는 거야 너 좀 미소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말하면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진짜 아니 지금도 모르는데 희생이 형이 저의 막 많이 알려주잖아 응 그런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사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공식 선사 되는 거야? 네 옵션? 옵션이 형이 없어서 VNI 품مل 그들이 첨삭이 에 소개발은 조금 안 안 찬사 안 찬사 안 찬사 안 미국이 조금 베이컨 저희 지루할 때 뭐 하냐고 지루한 시간이 어렵지 않다 근데 뭐 게임 그냥 간단하게 뭐하고 게임 하거나 저희 요즘 게임기 그거를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시간이 있긴 한데 근데 진짜 많은 시간이 있고 놀고 싶을 때 그럼 다시 게임을 하죠 근데 다 막 자려고 하잖아요 진짜 차 그치 이제 시간 무조건 입력은 잠에 확보야돼 저쪽에서 한 번 한 번 지금 막 어떤 게임 어떤 게임 어떤 게임 하죠? 축구 게임 축구 게임 저희 멤버들 중에 유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? 저 그 마피아 게임 마피아? 그건 뭔지 그냥 하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휴대폰으로 진짜 제일 좋아하는 아, 나 아, 호이, 호이 화살, 화살 쏘는 거 그 약간 화살 쏘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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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죠? 형, 영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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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만 더 하고 네 레이드랑 같이 살았어요 네, 네, 같이 살았습니다 아, 다 레이드랑 같이 살았습니다 레이드랑 같이 살았어요 네, 진짜 나중에 진짜 레이드랑 같이 살았어요 이중이 있죠 항상 박수숍 야, 체크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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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좀 많기네 좀 많네 어떤 팬 어떤 엔진분이 그 뭐냐 옷장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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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체크를 내는 거 옷장이랑 biggest 알 아빠 아 유튜브 저희lly 긴말 Lars 해외 한대 저희랑 아이스통으로 많이 직접적으로 한 마냥 단계했던 이번에 처음이라 아이 아 이제 저희 이제 저희 그래도 이왕 싸인 했으니까 또 싸인 2번 캡처 타입 한 번 가져올까요 진짜 봐야죠 이걸로 이거 참고 있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흰 포커처럼 하면 재미없으니까 막 싸인하는 그런 척 그럼 하면서 같이 찍어봅시다 전 저기 너무 작은 물이 이거 들고 왔어요 이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엔 드릴 수 있겠죠 멀지 않습니다 파이팅 찍을까요? 저 밑에 벗어서 소리가 잘 보인다 이렇게 할게 지금 해봐, 저거 이거 안 맞춰 저 안 보인다고? 저 안 보인다고? 저 안 보인다고? 어떻게 해? 어? 부가실 부가실 우거실 balt 어떤지 할래요? VV 아니에요? 뭐 이해하고? 개인 그러니까 그냥 개인? 그냥 표정? 그냥 사진 오케이 하나, 둘, 셋 바꿀까요? 오케이 다트? 하나, 둘, 셋 오케이 네 그리고 뭐가 있지? 한 명 하면 가볼까요? 한 명씩 중간에 와서 한 번씩 할까? 그러니까 중간에 저기 와가지고 이러고 다 같이 몇 번 더 찍어 응 진짜 사진 찍는 것 같아 이거 한 번 내려 놓고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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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줘야죠 그냥 이거 춤을 했을까? 다 같이 찍어야겠네요 하나, 둘, 셋 잠깐 모여서 찍어야 돼 모여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가족 사진 친구들이야, 친구들 자, 누구야? 아우, 초고 오케이 그렇지, 좀 더 아, 끝? 근데 진짜 오늘 왜요? 아니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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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낙엽만 떨어졌는데 많이 음식이니까 아니 형이 너무 아쉬워요 아, 그래 아, 그래 아, 알았어 오케이 자 어둠다 진짜 더워졌어요 너무 재밌어요 푸푸도 꺼납니다 오늘 머리 공개도 더하고 근데 핸진분들이 그 3명만 올 줄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단체로 놀랐어 어제 안 찍었던 3명? 아 맞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놀랐어 가사지는데 뭘 모르겠는데 자연스러워졌는데 사실 저희 4명 해가지고 어제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거나 할 말은 없는데 저희는 진짜 약간 예쁘게 머리도 보여드리고 싶고 한데 맨날 모자를 해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해 할까요?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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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 단계적으로 마무리 합시다 최대한 빠른 실내의 엔지니어분들 직접 만나서 싸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약간 그동안 트레인이에요 네 그동안 저희가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퀄리티 높여가지고 준비해드려 예쁘게 싸인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회요 네 신이하게 마무리 하세요 네 저희는 정말 정말 여러분들 벌써 저희가 이렇게 데뷔조가 생기고 싸인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너무 꿈도 아직도 아직도 새로운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엔지니어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남은 데뷔 준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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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대체 인사 인사 안 인사 그럼 지금까지 애달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남은 데뷔 하 describes 동 killer Drew е 동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